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거셌는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에 OO이라고 한 부분은 음성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해드린 발언 중에서 제가 OO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이 새끼들 바이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쪽팔리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이 아니라 우리 국회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들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겁니다. 상황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보게 되면 이날 행사가 질병 관련해서 해외 각 나라의 투자 규모를 밝힌 뒤에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1억불의 기금 약속을 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60억불 공약 승인을 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공약을 승인받고 예산을 따냐 못 따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합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 이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국제회의에서 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대통령 면의 상한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강과한 게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소음 때문에 정확한 음성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또렷히 들리는 것들이 있죠.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여기서 이 땡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서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국회가 아니에요. 미국은 의회입니다. 의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는 바로 우리나라가 국회인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을 승인 안 해주고 날려버리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발언이라 이겁니다. 아니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쪽팔리다는 말을 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 뭐 누구 찢는다는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돼도 않는 생트집들을 지금 잡아낸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이 이 문제로 지지고 볶았는데 한바탕 코미디 같은 총국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은 몇몇 언론사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어미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대통령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에 우리와 우리의 혈맹 미국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수단으로 이용해 가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일삼은 그 책임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국내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추태나 일삼고 말이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권의 수준이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승민이 이 인간 이것도 이거 참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지 대뜸 튀어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는데 유승민이는 오늘 민주당과 동일한 관점의 주장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이 유승민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라고 훈장질까지 했는데 정신은 유승민이 네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유승민이는 오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글을 남겼는데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고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늘어놓고 있는 주장을 지금 유승민이가 늘어놓은 거예요. 이어서 유승민이는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땡땡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라라며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이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승민이 가만히 놔둬야겠습니까? 이 유승민이도 결코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본세를 들어보니까 이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기에는 글른 것 같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유승민이의 정체성에도 딱 맞는 것 맞을 것 같은데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서 내보내서 이 민주당에 보내줘야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준석이에 대한 추가 징계로 인해서 이준석 퇴출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유승민이도 이준석이와 함께 같이 쫓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유승민이를 어찌 처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하루 종일 유포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모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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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